마음치유 시즌2 오늘부터는 마음치유 시즌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는 현대 서구 사상가 6명의 사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한국불류의 필요한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인들이 어떻게 불교를 좋아하는지 또 이런 어려운 깨달음의 세계를 서구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은 서구인들의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막연하고 약간 좀 신비적이고 또 우리한테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가까워서 알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오히려 타산지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6명의 서구 사상가 중에서 처음으로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대표작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명절어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두군다나 한국어 번역은 유명한 류시화 시인이 하셔서 아주 유리한 문장으로 또 본인이 아주 공을 들여서 첫 번째 번역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번역해서 출판한 그런 역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책 제목은 한국어 번역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인데 원 제목은 새로운 지구 The New Earth 라고 하는 새로운 지구라고 하는 이런 원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새로운 지구를 원 제목으로 했는가 21세기의 지구 지구는 기존에 에고로서 살던 인간이 영적 깨어남을 성취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에서 새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성이 깨어나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지구 그런 뜻입니다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전에는 아상의 시대라면 아상으로서 인간의 시대라면 앞으로는 보살로서의 인간의 시대 큰 전환이죠 우리 한국 불교가 그토록 염원하는 보살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의 인연이 열린다고 이분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적은 거예요 자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부제는 우리 인간이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입니다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먼 걸음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확신하고 사시는지 어렵지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그 인생은 보람있고 의미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할 때 과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저희 때는 거의 저랑 친구들 돌아보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좋아해서 이 전공을 선택하고 그 학과로 진학하는 사람은 50%도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때는 그러면 20대 초반이어서 그렇다 치고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먹었고 한데 지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나는 삶의 목적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수업에서 이것만 여러분이 확신하고 수업을 마쳐도 오신 보람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구인들은 불성을 영성이라는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자 서구인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지금 우리의 정신적인 어둠에 쌓여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불교적이죠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명에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불성이 깨어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자 이것을 저는 읽자마자 이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무명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불성이 진정한 부처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석가무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이 부처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불성이 부처인 거죠 그러면 그 불성이 무명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무명을 뚫고 구름을 뚫고 밝은 해가 비춰서 온 사방을 밝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성도 이 무명을 헤치고 밝게 빛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유분생의 목적이 아닐까 따라서 이 책의 부제가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일이다 부처님 일을 한자로 말하면 불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사로 알고 있지만 진정한 불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성이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상에서 불보살의 세계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불사가 아닐까요 그게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서구인이 써서 또 본인은 공식적으로 불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책 내용은 상당히 불교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온 세상에 온 세상에 깨달음을 깨달음을 종교의 근본으로 삼은 이 종교는 불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교할 때 불이란 말 자체가 깨달음이란 뜻이니까 깨달음 분이 가르치는 종교 불교 또 깨달음의 가르침 불교 따라서 지금 전 인류가 에고의 상태에서 이런 영성으로 깨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말은 불교라고 안해도 지금 전 세계는 불교의 이상향인 불보사라리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바야흐로 그것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정말 좋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은 말은 불교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완전히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주제가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깨어남입니다 이때 영이라는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니까 깨어남 부처로서 깨어남 이게 이 책의 주제다 한번 1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나옵니다 애고에 바탕을 둔 삶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일반적인 인류가 살아온 삶은 애고에 바탕을 둔 삶 이다 또 그러한 삶들이 모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다 애고에 지배당하고 한편으로는 애고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자 톨레는 이 저자는 애고를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애고를 알아차려라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애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들의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성을 깨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불성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애고를 알아차리는 것이 불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애고를 자기 안에 있는 애고를 많이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불성은 깨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애고는 힘을 잃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영적인 깨어납니다 이 책을 집필 중일 때 책의 주제를 묻는 질문에 톨레는 대답하곤 했다 나는 언제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쓰고 말한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영적인 깨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깨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주제가 시중일간 그 주제에 충실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이 저자인 에카르트 톨레를 서양의 보살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살을 보살은 뭐예요 자리 이타 자기가 좋아지고 어떻게 좋아지는가 애고에서 보살이 되어서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인연 닿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또 그 사람을 아상에서 깨워놔서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보살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죠 맞습니까 예 참 톨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서구인들이 이 톨레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자 다음에 저자 에카르트 톨레는 어떤 분이냐면 현재 달라이라마 틱나탄스님 과 더불어 현존하는 세계 3대 영적 지도자로 꼽힌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에카르트 톨레하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뜻이 같다는 거죠 왜냐 두 분 다 보살이니까 톨레는 상당히 순진하게 생겼습니다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이 상당히 순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책을 읽어보면 그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제 생각에 이 책을 읽어보면 에카르트 톨레를 어떤 분인가 말이 필요 없어요 책을 읽어보면 그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자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일상으로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저는 저 자신이 저자보다는 독자로서 저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읽는 데는 상당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동서양의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제가 보는 제 안목으로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보살이 보살로서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시즌1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불법은 진리는 중도입니다 중도는 우리 마음을 비우면 무심이 되고 무심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요용을 발휘하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내내 매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동양에서는 통한다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통한다 이게 막힌 것이 뚫리면서 깊은 깊은 곳과 통한다 할 때 마음과 통한다 하는 것을 심통 이해되시죠 자 무심은 심통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이 일어났을 때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을 보고 내려놓으면 무심으로 돌아가죠 무심으로 돌아가는 시그널을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무심으로 돌아가면 마음과 통해요 그런데 도는 무심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평상심이다 평상심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통 다음에 설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자기가 좋은 것을 남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남도 좋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달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보살 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통이란 말은 혀설자거든요 혀가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심통보다도 설통이 한 수 위예요 심통은 문수라면 보현이 설통이죠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로 아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톨레는 설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분이 자기가 글을 쓸 때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안 써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글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첫 문장이 딱 첫 문장이 자기 첫 번째 저서의 첫 번째 문장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한 문장이 떠오르자마자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책 한 권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아상이 애고가 내가 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자성불에게 맡기면 글은 누가 써게 되죠 애고가 쓰려면 잘 안 써지지만 자성불에게 맡기면 정말로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원리를 사실 이 책에서 스스로 구현해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톨레의 대표작인 이 책은 21세기의 영성 선언문이다 영성은 우리 불교도에서는 불교도들은 불성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21세기는 불성의 선언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인들은 우리가 불성 혹은 자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제가 지금 제목을 소제목을 현대 서구 영성가 이렇게 했잖아요 영성가는 어떤 사람인가 영성가란 자성을 체험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해되시죠 영성가 하면 우리 불성을 한번 체험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구 영성가라고 할 때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텐데 여러분께서 혹시 불자라면 영성은 곧 불성을 말하는 것이다 불성이 뭐예요 깨어있는 우리들의 자성이죠 영성은 영적인 우리들의 자성이죠 그 줄임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서구인들은 불성이란 말보다는 자기들한테 편리한 영어로 하면 스피리트 스피리투얼리티 이런 말을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구에 불교가 전해진지는 200년이 넘었습니다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 선불교가 전해진지도 이미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셨지요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처럼 내린다면 불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씨앗을 전세계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문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처럼 내린다면 저절로 이 씨앗은 발화가 되어서 사기 터서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구에 전해진지가 200년이 넘었고 더군다나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선불교가 전해진지가 이미 1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서구에는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결코 허툰 말이 아니다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제 깨달음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서구인들 중에서도 깨달음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구인들의 장점은 뭐냐면 종교 혹은 의식의 굴레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도구마 은하에 갇혀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분들은 자유롭게 자기 깨달은 말을 아주 이평이한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평상 언어로 이걸 표현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은하 변호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을 듣고 말 끝에 단박에 알아듣는다 단박에 깨닫는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이렇게 쓴다면 인연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깨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무서운 서구 불교의 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유리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하면 고지 고토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달면 훨씬 더 우리가 깨어날 기회가 더 열립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이런 책을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에크라스 톨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독일 출생입니다 1948년 이제 70도 초반 있네요 여기도 아마 48년생 분들이 좀 있겠죠 우리랑 거의 동시대인입니다 조금 이제 어쨌든 지금 70이 넘었네요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냅니다 자식한테는 불 싸우는 부모 밑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유년기가 됩니다 이해되지요 예 13살에서 19살까지 7년간 6년간을 만 6년이죠 스페인에서 보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도 곧잘해요 저도 스페인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들을 때는 서로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19살에 영국으로 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가 톨레는 이 20살의 톨레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 어릴 때 부모의 불화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 순진한 이 학생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우울증 불안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대학 수석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별로 이 공부에 들어올 기회는 적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고통이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레 같은 사람도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역설적으로 전공을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원 진학을 해서 그때 거기서 독일의 중세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2세기 독일의 신부예요 그런데 에카르트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아 이분도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라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하느님과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12세기 그 어묵한 종교재판이 있던 그 중세시대에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깨달음을 얻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용담하겠습니까 그 왕구한 중세 종교가 아주 종교 심판을 오래 했죠 끝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문제를 못 풀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받기 어렵다 기존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하느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은 너무나 친숙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이 진리가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마이스트 에카르트 의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자기 이름을 에카르트라고 개명했어요 원래는 에카르트가 아닌데 성은 톨레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12세기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트 에카르트로부터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15페이지에 이분의 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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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이 나와요 도노 체험 궁금하지요 여러분 도노 체험을 하고 자기의 영적 체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야기해놓으면 우리는 반갑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류시화 시인이 서문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춘기 사춘기 시절부터 지속된 오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톨레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했다 아주 서구에서는 이처럼 톨레처럼 스스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언제 깨어나는가 우울증의 바닥에서 화두 참고해봤습니까 화두 참고할 때 언제 화두가 깨져요 꽉 막혔을 때 은산철벽이 깨지는 것은 완전히 꽉 막혔을 때 깨지거든요 그것처럼 우울증의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케이스예요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으로 괴로웠다 라고 톨레는 고백한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과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이 중요한 대목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음미해 보세요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런 느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있지요 지긋지긋한 이 업장을 이 지긋지긋한 업장에 시달리는 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나와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이것도 음미해 보세요 나는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어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딱 차려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내가 둘이란 말인가 우울한 나와 이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나가 또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깨달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지요 그렇다면 곧이어 그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저 평화로웠다 커튼 사이로 부서지는 투명한 햇살과 아침을 알리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적임 시간이 정지한 듯 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런던 거리를 거닐며 톨레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고 깊은 평화가 밀려왔다 교통 체정조차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지금 방금 읽은 대목은 잠깐만 다시 한번 은밀하면 우울증이 극도로 심한 어느 날 밤에 이 우울한 이 나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죠 우울한 나와 그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나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하나는 진짜 가 될 텐데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할 때 여러분 우울한 나와 우울한 나라고 자각하는 또 다른 나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자각하는 나지요. 맞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아챈 순간 갑자기 어떤 깊은 자기도 모르는 깊은 블랙홀 같은 데 빠져들어가서 깨보니까 아침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체험이 이렇게 느닷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서 화두가 탑하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그런 인연 없이도 이렇게 불숙 이런 체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때 급하게 선제식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냥 두면 세월에 묻혀서 흘러가 버립니다. 참 귀한 기회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 만회 한용훈 스님께서 저 설악산 백담사에 계실 때 그때 지은 시가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고 시집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님의 침묵에 님의 침묵에 여러분 이런 구절 기억나십니까? 날카로운 첫 키서의 추억 이런 말 기억나세요? 예 날카로운 첫 키서의 추억이 바로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회 한용훈 스님께서 님의 침묵을 썼을 때는 당신도 날카로운 첫 키스를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체험이 흘러가버린 그 상태 그 상태가 님은 만나긴 만났고 님과 날카로운 첫 키스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님을 다시 떠나보내고 지금은 못 만나고 있는 상태 이게 많은 수행자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님의 침묵은 이때 님은 우리들의 불성이죠. 불성을 한번 만났는데 날카로운 첫 키서의 추억은 있는데 그 님이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게 진정한 수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은 이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키스를 해봤기 때문에 님은 공허한 님이 아니라 나한테 경험이 한번 된 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정한 화두라고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님의 침묵은 진정한 화두 공부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에 한용훈 스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이시니까 당신의 시가 당연히 이 처음 말씀드린 불사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깨어나는 일 한 인간의 모든 관심은 이 이 맛을 보면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거든요. 그것을 시도 표현한 것이 님의 침묵이에요. 님의 침묵은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에서는 날카로운 척기스 혹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에카르트 톨레가 경험했던 이것을 선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견성 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으로 성품을 보는 초견성 의 경험 혹은 다른 말로 일별 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때 별은 흘끗 봄이거든요. 일별 한번 흘끗 봄 그래서 공부는 이때부터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봐야 보기 전에는 막연한 공부고 한번 이렇게 봐야 그때부터는 구체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공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기 전과 후에서 전에는 막연한 믿음이라면 후는 이제는 손에 잡힐듯이 가까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달라진다. 이걸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에카르트 톨레 같은 이런 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지금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은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막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여기의 이것만이 팩트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생각 속은 과거 미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 미래는 현실이 아니에요. 생각 속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기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이 진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사물들 이해되세요? 보여지는 사물들 그리고 이 보여지는 사물에는 내 몸도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나의 몸 생각 감정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 생각 감정을 포함해서 삼란 마상은 전부 보여집니다. 맞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음미해 보세요.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톨레 같은 경우는 우울해하는 나는 보여지는 나지요. 우울해하는 나의 몸도 보여지고 우울한 것도 보여지잖아요. 감각되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감각되거든요. 화가 나면 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화가 이렇게 자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과 생각, 감정 그리고 삼란 만상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님의 침묵에서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누구의 자치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오동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오동잎 떨어지는 걸 보는 자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보인다는 사실은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는 것이 뭡니까? 보는 것이 뭡니까? 보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이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을 손가락질로 이렇게 아르켜주고 있어요. 볼 때마다 보는 것이 뭐냐 하고 나뭇잎 하나가 반짝이는 나뭇잎 하나가 나뭇잎을 보는 것이 뭐냐고 묻고 있고 구름이 구름을 보면 구름이 나에게 구름 보는 것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이것이 이 뭡고예요. 여기에 차가 난다면 여기에 여기에 차가 난다면 삼남완상이 나에게 법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정 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현물 소리가 들리면 신현물 소리가 듣는 자가 누구냐고 나한테 묻고 있고 바람소리가 지나가면서 나면 바람소리가 나에게 듣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톨레의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보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톨레 같은 경우는 우울한 나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나 그 나는 우울한 나를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 사람이 이때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변화가 소위 말하는 초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변화가 오고 그 이유로 톨레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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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